Q. 정신은 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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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뱉기입니다! 여러분들께 드릴게요! Q. 뱉기 촬영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! Q. 뱉기 정렬한 뷰티와 온장한 드럼 사운드가 기댄 신곡을 받고 들어왔어요 예예예예예 최애하는 프라이스 이건 답이 없는 테스 몇 번 속절하듯 예스 딱한 감정의 누게 얼어 죽을 사랑해 Here I come begin it up 아 가장 독한 걸로 줘 이니스포한극은 사랑을 표현하려고 싫어 같은 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저는 별로 오는 거예요 사랑은 다 내 거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이번에 킬링커트 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 한번 보여줄까요? Let's kill this love 어 그냥 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포 아예 대포를 써버린 거예요 Let's kill this lov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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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kill this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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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뭐 눈만 마주신다고 그쵸? 걱정해주세요 정말 좋지 않으세요 진짜 진짜 아 맞아 다음 픽 보세요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독님이 제일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 네 미래에 제가 전해를 하게 될 수 있는 호사를 씁니다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's kill this love Let's kill this love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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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단체 씬에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 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제일 기대되는 씬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번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 바랄라구 저희의 프리즈 촬영 꽃 보실 거예요 다시 해요 경쟁이야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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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곽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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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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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머박